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웅킬 전산회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익업 103회 2강 실무강의로서 문제 1번과 2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로운상회네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키가 되는 부분만 다시 살펴보게 되면 우리 회사가 로운상회 그리고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는 달라지겠지만 똑같네요. 자 문제 1번입니다. 1월 31일 생산부 직원 전직원 100명이네요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국병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천만원을 법인카드 법인신용카드인 하나카드로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직업금으로 회계처리할 것. 미직업금이 맞죠.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산부가 됩니다. 500번 떼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511번이 되겠죠. 천만원이고요. 하나카드의 중요한 키워드죠. 1번 카드를 보는 순간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았다는 말. 두번째 카드사가 반드시 그래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신용카드 글자는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았다는 의미가 되며 카드사를 반드시 그래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복리후생비인데 몇백번 떼? 500번 떼?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죠.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직업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직업금이며 그래치는 하나카드로 반드시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물론 돈은 천만원이고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별이 되겠죠.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1월 31일이네요. 공 1월 31일 차변 3번 복리후생비 511번이죠. 금액은 얼마? 109불 대변 4번 미직업금. 그래쳐 꼭 하나 걸어주셔야 됩니다. 천만원 입력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입력된 내용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번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3일 주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 2월 3일 지급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는 날짜 이외에 다른 날 특히 이전의 날이 나오면 꼭 2월 3일 조회해 보셔야 됩니다. 제외한 잔금 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거 임차보증금 지급하는데요. 계약금 먼저 준거 있죠. 선거금이 되겠죠. 됐고 나머지 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기도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임차보증금이 되며 2월 3일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일단 저도 2월 3일 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02월 03일 물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차변의 선거금 동국이 그리고 500만원 자 차변의 선거금이니까 이 선거금이 정산되어야 되겠죠. 무조건 대변의 선거감이 선거금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네요. 자 따라서 이 내용 임차보증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계약금 먼저 준거 있죠. 선거금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천만원 지급했습니다. 팀 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어서 대변이 되겠네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거래처를 걸어줍니다. 선거금은 다 그런데요. 임차보증금 이것도 무엇이 됩니까?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경우는 무조건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3월 3일입니다. 03월 031 차변 3번 임차 아 요건 못 외우겠네요. 계정과목 코드를 임차보증금 금액은 얼마? 15++ 대변 4번 선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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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선거 선거 금 그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동국이 동국이 위에도 그래처 안 걸었네요. 금액은 얼마? 5++ 자 대변 입력하고 나서 걸겠습니다.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천만원 그리고 여기에 동국이 동국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예 아무 문제가 없네요. 자 입력이 끝나면 꼭 이렇게 확인 차변 대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죠.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3번입니다. 자 3월 31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음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올해 3월 2일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3월 1일에 구입을 했네요. 이것도 정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주식 천주 주당 액면가 남해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죠. 주당 취득당가가 8천원 그러면 800만원이 되겠네요. 천만원에 일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겠죠. 그리고 3월 1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03월 0일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단기 매매 정권 800만원씩 구입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800만원짜리 단기 매매 정권을 매각하고 그리고 돈을 받았죠. 200만원 남았네요.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육아증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육아증권은 크게 3가지가 있죠. 단기 매매 정권 매도가능 정권 만기 보유 정권이 있는데요. 단기 매매 정권은 시세차익이 목적이죠. 그리고 또 단기 투자의 목적입니다. 장기 투자의 목적이면 매도가능 정권이 되고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든지 단기 투자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정권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단기 투자는 단기 매매 정권 장기 투자의 목적이면 매도가능 정권인데요. 이 부분을 의외로 실수를 잘하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당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 정권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리고 장기 투자의 목적은 매도가능 정권이며 그리고 만기 보유 정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세차익이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었으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해결이 다 되었으니까 또 하나 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입니다. 모든 외추식 구입하고 매각하고 에 따라서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원칙은 살포 팔포 살 때도 사는 거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도 처분 손익에서 더하고 빼고 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예외로 단기 매매 정권만 살다 팔포 잘못 적었습니다. 살 다 팔포 입니다. 살 때는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그렇습니다. 오타 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예외가 있는데요. 단기 매매 정권만 뭐 살 다 살다 살 때는 따로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고 팔 때는 포함입니다. 팔포 즉 처분 손익에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요 부분 죄송합니다. 요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정권 8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보통 예금으로 천만원 받았네요. 천만원 크게 문제 없고요. 차변과 대변 돈이 안맞죠. 대변이 200만원이며 팔아서 이익받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이번 103회는 좀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31일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얼마 천만원 10뿌뿔 대변 단기 매매 정권 107번이죠. 금액은 얼마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8뿌뿔 그리고 대변 4번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이죠. 요게 보면 처분이익 처분 손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계정가복이 비슷한 게 4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200만원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4번입니다. 9월 21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정자를 하였다. 아 유상정자란 말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았단 말이죠. 신주 2000주를 1주당 7500원 받고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주금은 주식대금은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9월 21일 현재 주식 할인발행자금 잔액은 없다. 땡큐 이거 있으면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출제은님 땡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정자가 되고요.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곱해줘야 되겠죠. 5000원 곱하기 200하면 천만원짜리 자본금이 천만원 되겠네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고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주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일생은 사람의 일생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죠. 주식이 태어나는 것을 정자 이거 유상 돈을 받으면 유상정자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면 무상정자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성장기를 이렇게 그칩니다. 그치는데 마찬가지 우리 회사 주식도 구입했다가 팔았다가가 가능합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내가 사는 게 자기 주식이며 우리가 유통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자기 주식을 매각한다. 이때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감옥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주식을 구입을 했던 뭐랍니까 제거 제거하는 거 소각하는 거 사람도 죽죠 이렇게 되는 거 감자랍니다. 주식에 소각되는 거 이때 감자차익 감자차손 이런 게 나오죠.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되는 거 자 유상정자죠. 우리가 유상정자 지금 나왔으니까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정발행이 있는데요. 액면발행은 액면가 그대로 받는 게 액면발행 할인발행은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원짜리 한주를 3천원 받고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할인발행차금이 2천원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 할정발행은 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지금 보니까 5천원짜리를 7천5백원 받았습니다. 자본금이 5천원 현금은 7천5백원 그리고 주식발행초과금이 2천5백원 이렇게 되겠죠. 뭐 요정도 자 다음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실무 문제에 아래의 자본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 감자 드릴까요 고구마 줄까요 고구마 주면 고구마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감자 주세요 자격증 따고나셔서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감자 드릴까요 고구마 드릴까요 물어보면 감자 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유는 감 자 주 이게 자본계정들입니다. 자본계정들이라서 즉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위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그리고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설탕도 있습니다. 매도가능정권 평가입과 매도가능정권 평가손실이 문제풀다가 나오면 반드시 반대계정 즉 지금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지 없는지 종계정원장에서 조의를 하고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조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한번 볼게요. 첫번째 우리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돼요. 그래서 천만원 이거 보통예금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나요? 천 오백만원 어떻게 이천주 곱하기 칠천 오백 원이니까 천 오백만원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돈이 다르죠. 대변의 오백만원 되야 되고요. 이 오백만원이 뭐 할증 됐으니까 주식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총개등원장에서 1월 1일에서 9월 21일 사이에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잔액이 주식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나오더니 이번에는 아 안됐네요. 자 다음입니다. 5번 10월 31일 기업원에서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1억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동시에 이자 30만원도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있네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이급 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네요. 단기차입금과 이자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단기차입금 얼마 1억 그리고 이자 비용 얼마 30만원 보통예금에 1억 30만원 됐죠. 그래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암옥 하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은 기업은행에서 빌렸죠. 됐습니다. 입력하러 가볼 수 있도록 갈게요. 10월 31일 차변 3번 단기차까지 하면 되겠네요. 차입금 그레처는 기업이 되고요. 금액은 100000 차변 3번 이자비용 이자비용 931번 931번 아니네요. 951번 이자비용 맞네요. 금액은 얼마 300000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맞네요. 여기서 방금 보통예금하고 나왔죠. 엔터치니까 탭키 눌러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이렇게 맞을 때는 탭키 눌러주시면 바로 끝이 나니까 입력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연표 5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아주 내용이 평범하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103회 일반연표 5개는 아주 쉬웠다.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아주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네요. 다른 문제들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요. 매입 매출전표입니다. 매입 매출전표의 핵심 내용은 매입인지 매출인지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 적격정빙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불공사유가 해당되면 즉 매입이면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는 불공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이 말에는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불공사유인가 따지면 안 된다는 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그레치에 선물 주는데 꽃을 선물 줬습니다. 계산서 받았어요. 계산서는 면세잖아요. 즉대비에요. 어? 즉대비 불공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순서대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경우에만 불공인가 따져줘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거 그레치에 꽃을 선물 준 경우 즉대비잖아요. 즉대비 아싸 불공 아싸 틀려버립니다. 부가세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1번입니다. 7월 28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김해세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김해세관 세관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수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보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보드는 김해세관이 되고요. 수입전자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증빙서류에서는 수입전자 세금계산서 날짜 7월 28일 그리고 3천만원에 부가세 300만원 김해세관에는 얼마를 납부했다? 부가세를 냈다 그랬죠. 3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부가세를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지금 돈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부가세를 지급했습니까? 300만원 지급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매입이면서 예일 때는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요. 적격증빙으로 수입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매입 수입이며 3천에 300 김해세관이었습니다. 전자 맞죠? 수입전자니까 맞고 붕괴는 혼합. 자 이거 대변에 현금 납부했습니다. 뭐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크게 문제없고요. 다음 참고입니다. XX 문제에 XX 세관이 나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95% 이상은 세관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납부합니다. 지금은 부가세를 납부했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관하게 되면 관세를 내는데요. 이 관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죠. 뭐 취득공가입니다. 기계장치 사면서 관세를 내었다면 기계장치가 되고요. 원재료 사면서 관세를 내었다면 원재료 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7월 28일이네요. 매입 매출전표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7월 28일 07월 07월 28일 매입이면서 수입이네요. 매입이고 수입 55번입니다. 55 품목 생략 가능하죠.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3천만 원에 얼마 300만 원 그래프트는 김혜죠. 김혜 세관 전자마저니깐 1번 풍계는 3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나왔고요. 대변 4번 현금으로 지급했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확인하고 다 이상이 없네요. 꼭 빠져놓을 때는 여기서 어디서 종료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빠져놓으면 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입력은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다음 2번입니다. 7월 30일 주조합 캐피탈로부터 영업부 800번째죠. 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인성 승합자를 리스하기로 하였다. 리스네요. 빌려오는 거죠. 리스는 운용 리스이며 매월 리스료 5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7월 본 리스료에 대하여 다음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치하였다. 임차료. 그쵸. 실제로 리스료 임차료 임차료가 무엇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 지분하는 게 임차료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구인성 승합차 요게 조금 취례입니다. 우리가 승용차는 불공이지만 승용차의 범주는 8인성 이하까지 승용차입니다. 불공사유에 해당되지만 9인성부터는 승합차가 되고요. 불공이 아니라는 거 놓치셔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불공사유에 보면 승용차 구입과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기라고 있잖아요. 얘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기 공개되는 겁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무엇에 해당되는 거다? 계산서는 면세죠. 오 요거 제가 승용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가세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 계산서는 면세죠. 전자 계산서고요. 공급가 55만원 부가세가 없죠. 이 메인매출전표에서는 적격증빙과 부가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차료를 무엇으로 임차료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현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무엇이 된다. 매입이 되겠죠. 부가세를 지급했습니까. 부가세 없었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매입이면서 아니요면 불공사위인가 물어보셔서는 안 됩니다. 적격증빙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계산서 면세 이렇게 전자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 면세 불공 없습니다. 55만원의 빵원이고 조화 캐피탈입니다. 전자 맞고요. 붕괴는 소나 이 내용은 임차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임차료 55만원을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보통예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없네요. 구분해는 3번 4번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매입이면서 면세죠. 매입 면세 58분이네요. 카드면세고요. 매입 면세 여기 있네요. 53번 53번입니다. 찾으시면 되고요. 품목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고 550불 부가세는 당연히 없고 조화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차변 원재료 아니죠. 임차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입니다.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입력된 거 여기 또 확인 한 번씩 꾹 다하시고 이렇게 커스가 내려오면 끝이 나게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계산서가 키워드라는 거 꼭 좀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 할 때는 첫 번째 매입인지 매출인지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 특히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와 적격정빙이 무엇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3번 8월 10일 해외매출처인 영국 에이스사에 제품을 직수출했네요. 수출신고일 뭐 큰 의미 없죠. 선적일 8월 10일 있습니다. 하고 수출대금 3만불은 8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돈 안 받았단 말이죠. 8월 30일에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이죠. 일자별 기준환율은 다음 같다. 이거 제품 수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죠. 언제 기준입니까? 8월 10일 이 환율 기준이라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품을 직수출입니다. 선적일이 8월 10일 오늘도 8월 10일 3만불치고요. 환율은 8월 10일 환율이 돼야 됩니다. 일단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나요? 여기에 부가세란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요. 증빙으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적격증빙 뭐 발행했단 말이 없죠. 수출할 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음. 그래서 매출이면서 수출이 됩니다. 매출 수출. 그리고 3만불 곱하기 요구하면 되겠죠. 곱해버리면 3,450만원이 되고요. 당연히 부가세는 없고 영국 에이스사가 되고 전자 아니고 붕괴는 혼합하면 됩니다. 제품 매출 3,450만원 돈 못 받았죠?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지금은 뭐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요거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그랬죠? 잘 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에이스 걸리죠? 이번에 왜 이러나요? 양해 좀 바랍니다.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한번 출발할게요. 8월 10일입니다. 0,8월 10일 유형 매출이면서 수출입니다. 몇 번 16번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알 수 있고 넘어가고 공급가 3,4,5,0,0,불 그랬죠? 에이시 에이스 영국 에이스사 전자는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엔터 엔터하니까 이렇게 긴 막대기가 꺼지잖아요. 메인 매출전표에 이렇게 긴 막대기가 꺼지는 경우는 아래쪽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0,3,1 구분 점점 눌러주시고요. 이거 직접 수출이죠?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그리고 수출신고 번호는 생략합니다. 분개는 몇 번? 3번 대변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 3번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맞고요. 이거 영국 에이스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크게 문제가 없죠? 다음입니다. 4번 제공하였다. 단 제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를 좀 틀릴 수는 있겠네요. 크게 어려운 우리가 세무에 응시하시는 분은 이 정도 문제 좀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줬습니다. 접대비로 했죠. 식과 과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 공급이 되죠. 이것이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매출이면서 권별입니다. 왜? 적격증명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 권별이며 식과 과세입니다. 따라서 이것 틀리기 쉬운데요. 일단 차변에 접대비 되는 거 500번째 접대비 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위에 상단은 별 문제 없고요. 접대비가 되고 대변에 제품이 됩니다. 여기서 제품에 적용 8번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품은 200만원입니다. 제품이 300만원이 아니고 내가 준 제품은 200만원을 적고 부가세죠? 이 부가세가 시가가 됩니다. 부가세가 얼마? 30만원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접대비가 얼마 됩니까? 230만원이 되겠단 말이죠. 이거 꼭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간주 공급이랍니다. 간주 공급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매출이면서 건밀입니다. 매출 건밀이 되고 두 번째 시가과세입니다. 시가과세란 말은 부가세를 시가로 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대변에 제품 줬잖아요.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제품 얼마짜리? 200만원짜리 주고 물론 적용 8번 그러야 됩니다. 그러고 부가세를 얼마 내야 된다? 시가과세. 이렇게 부가세의 대급금이 얼마 예수금이 얼마? 30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대비는 이 돈 두 개도 한 거 23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별도고 생산부 500번째임을 알 수 있고요.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간주 공급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매출이면서 건밀이 되고 과세가 시가과세입니다. 내가 주기는 200만원짜리 주고 부가세를 30만원 내야 된단 말이지 이게 300만원짜리 주고 30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부가세 받았습니까? 예. 부가세 내야 되니까 적격증빙수료 발행 안 했죠? 매출이면서 건별입니다. 날짜는 9월 25일 매출 건별 공급가 300 부가세 30 세무물산에 주었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여기죠. 제품 200만원짜리 주고요. 적용은 8번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적용 8번 꼭 끌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가세 예수검이 30만원 시가과세란 말입니다. 300만원에 뭐 30만원 납부해야 된단 말이고 적대비 물론 500번째 230만원이 되는 거 자 이 부분 종종 나오는데요. 자주로는 출제 안됩니다. 자주로는 출제 안되지만 그래도 이게 넣으면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부가세만 시과과세고 내가 선물 준 거는 장부가액 200만원짜리 줬잖아요. 300만원짜리 준 게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마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내용 9월 2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 9 2 5 자 매출이면서 건별입니다. 자 자주 안뜨니까 하나 한번 볼까요? 매출 건별 14번이죠. 1 4 자 품목수량 남겨놓고요. 300만원이죠. 3 뿔에 얼마 30만원 돈이 틀렸죠? 틀리면 3 뿔에 얼마 300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에게 주었습니다. 세무 세무 됐고요. 전자 아니고 분개는 몇 번? 3번 자 대변 잘 보셔야 됩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 제품이죠?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 150번 제품이 되고요. 300만원도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은 200만원이고요. 문제없고요. 적용 번호 적용 번호 몇 번 걸어야 된다? 반드시 8번 거셔야 됩니다.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적용 8번 걸어야 됩니다. 자 다음 차변 3번 접대비죠? 접대 500번대 접대비입니다. 230만원 예 문제가 없네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 번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매출이면서 건빌이면서 문제없고요. 세무 문제없고 대변에 제품 타계정으로 대체액 200만원 됐고요. 접대비 500번대 230만원 예 문제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 번 볼게요.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입니다. 혜민의 제품 3천만원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니까 부과세 300만원이 있겠네요. 판매하고 아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품 팔고 3천만원짜리 팔고 돈 받는 내용이네요. 7월 31일 계약금 1천만원을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잔액은 그러면 2,300만원이 되겠죠. 못 팔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키워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7월 31일 계약금 1천만원 받은 거 선수금이 되겠죠. 예 문제없고 전자 세금계산서 혜민에게 팔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9월 30일 날 공급을 했는가봐요. 9월 30일 날 공급했죠. 3천만원에 3백만원 현금 계약금 받은 거 있죠. 외상비수금 제품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자 이것도 9월 30일 날 일반전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뭐라고 됐는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봅니다. 0.9월 30일 9월 30일이 아니죠. 언제였나요? 7월 31일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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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뭐가 많네요. 여기 보니까 뭐가 많아서 못 찾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선수금 받았단 말이죠. 자 다음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하고 정보를 보자는 뜻이지 완전히 찾아 내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출발 한 번 해 볼게요. 첫 번째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예 300만원 받았죠. 예 자 그리고 정빙으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출과세가 되고요. 매출과세이며 3천에 300 혜민에게 팔았습니다. 전자 맞죠. 붕괴논합 제품 매출 3천 부가세이수금 300 그리고 선수금 천만원에 외상매출금 202,3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과목 있네요.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누굽니까? 둘다 혜민이니까 그래 적을 필요 없네요. 9번은 3번 4번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9월 30일이죠. 9월 30일 0 9월 30일 유형 매출과세입니다. 11번 엔터 엔터 3천만원에 300만원 별 문제 없고 혜민 크게 문제 없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금액 다 맞고요. 4번 3번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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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번 아 맞네요. 죄송해요. 3벌 천만원 10 뿔뿔 대변 차별 3번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2300만원 코드번호 꼭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주 쓰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저도 외우려고 발부둥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네요. 꼭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는 버릇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으로써 전산세무 익업 103회 2강 실무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광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합격하시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